기후환경실증센터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이 시험 인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온도, 습도, 강우, 강설, 일사 등 다양한 기후환경 조건을 모사하여 부재, 자재 단위에서 실규모 구조물까지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실험 시설입니다. 기후환경실증센터는 국토교통부 기후변화대응 다환경실험시설 구축사업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어 구축되었으며 충북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실증센터는 방산 분야, 전기전자 분야, 항공우주분야 환경시험에 대한 콜라스 인정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공인성적서 발급을 통해 시험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기후환경실험실과 60m 개방형 고층타워, 풍속저항측정실, 촉진내후성시험실, 옥외촉진시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당 150mm의 강화, 50mm의 강설,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80도의 폭염까지 각종 기후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대형기후환경시험실은 다양한 기후조건을 모사하여 실규모 실증시험이 가능한 세계 최대규모의 기후환경시험시설이며 분수용품, 실규모 구조물, 특장차 등의 종합성능평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형기후환경시험실은 강우, 강설 등 여러 기후조건을 모사하여 건설자재, 부재, 분수용품, 수송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시험과 성능평가가 가능합니다. 소형기후환경시험실은 극한의 환경조건 모사가 가능한 시험실로 건설 분야 및 자재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실뢰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60m 개방형 고층타워는 건축외장제 실증시험, 무인항공기 운항 및 안테나 수신시험 등이 가능합니다. 풍속저항측정실은 강풍과 강우환경 모사가 가능한 시험시설로 드론의 내풍성, 강우환경에서의 성능시험, 스마트 그늘막과 같은 구조물의 내풍성 시험 등이 가능하며 촉진내우성시험실은 다양한 인공광원을 활용해 온도, 습도, 일사환경 조건을 모사하여 자동차, 건축자재, 선박 등 5개에서 사용되는 모든 공업재료 시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개 촉진시험실은 ISO TS-21488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형 5개 촉진시험법으로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단위 시험도 가능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후환경실증센터는 급변하는 미래기후에 대한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